바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미션은 칠면조를 자발합니다. 칠면조요? 칠면조 먹는 거 아니에요? 칠면조가 영어로 뭐죠? 터키! 연속 3번 스트라이크? 이게 얼마만큼 힘든 건지 5번 안에 3번 연속 터키를 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번만 더 성공하면 터키 성공입니다. 아시아를 제패한 분이세요. 아시아를 제패한 사람들 아시아의 평범한 사람들. 어떻게 똑같아요. 우리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168분에 3분입니다. 몇 시간에 또 하는 거예요? 에이 거짓말! 아, 됐다, 됐다. 손이 너무 아파 손이 너무 아파 손이 너무 아파 오늘 파티야 오빠 그러는 거예요? 오늘 파티는 내가 준비했다 체리야! 체리야! 오빠 다 사줄 거예요 그럼? 이게 3주 만에 정말 외출이라 해도 뭐야 뭐야 강아지 강아지 안녕 서열 1등한테 인사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체리가 하루가 편해 아 그래요? 서열 1등 저기 있잖아 제가 했거든 내가 볼 때 아 무섭네 뭐가 있어요 저기 저기요 저기요 분동님 저희 친구 왔어요 자 1등 그렇지 인사 시켜야 돼 체리야 제가 1등이야 인사해 어머 얘 뭐 하는 거야 우리 체리 어떻게 긴장 완전했지 어떻게 체리는 친구들하고 계속 멀어지려고 이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나 불도 콧구멍 찔러고 싶어 이거 콧구멍 좀 안 돼 아퍼 근데 옷 예쁘게 하고 왔는데 뭐야 컨셉이 오늘 체리야 오늘 핑크 설명 봐 체리야 우리 보여주는 커플룩 체리 저도 이렇게 이쁘다 우리 커플룩이네 그리고 이거 심지어 체리가 골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왔으니까 체리의 사회성부터 시작해서 문제점들을 다 한번 고쳐보자고 정말 친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근데 이 친구에도 강아지를 되게 사랑하고 키우는 친구인데 이 강아지는 사회성이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좋아? 응 잘 어울리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린다고 해서 오늘 좀 시간이 바쁜데도 와달라고 해서 체리의 문제점 한번 배워보자고 시트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알아냈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이쁘다 이쁘다 조건 아 이뻐 그거 뭐야? 체리야 해모님 해모님 너 왜 우리 따라왔나? 저희 커플 커플이에요 의상 어 의상 탐난다 조건 강아지 같다 조건 강아지 같아 조건 강아지 같아 미니핀이에요 미니핀인데 미니핀인데 미니핀 맘이 안 되나 보다 맘이 진짜 안 되는 거야 맘이 안 돼요 혼아 이 쪽으로 해 줘야하나 알겠지 체리야 인사해 홍아 인사해 안녕 안녕 마니